지금까지 이런 단토들을 준비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은 애일을 찾으시고 이런 걸 고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게 약간 일단 우리 광부가 1분 40살 짜리가 있어요. 제가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.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왕쾌해서 광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제가 몰랐어요. 너무 긴 건 안 보셔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자꾸 이렇게 부정선거라고 하더라도 환경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뽑으면 그게 분위기에서 민심이 정신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 말은 확실합니다. 안 됩니다. 분위기를 받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지금 해도 혼자만 생각하시고 말로 못하는 건 아닙니다. 말로는 이렇게 목표하시면 뭐든지 괜찮은 것 같은거 하고 하시는 게 정말 좋다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